왜 치는끼 아니냐 저거? 지금 초코 때문에 열받았어요 오우 비우살려 초코가 오죽 어떡해 비싼 건조기 어 비우살려 이거 어떡해 아프니까 아프니까 아니야 아니야 너 치고 찾으시면 안돼요 개놈새끼야 아프니까 열받아 진짜 열받아 너무 열받아 이제까지 거기 들고 쌌던거야 많이도 쌌있어 그것도 빼야되는거 아니에요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이건 진짜 며칠 싼게 아닌데 어떡해 그거 빼서 솔로 닦아야 돼 어떡해 그거 빼서 이걸로 아 진짜 어디갔어 미쳤나봐 찾고있다 아 저 쳐다보는거 개빡쳐 초코야 왜그랬죠 너는 아 근데 너무 귀여워 초코야 왜그랬어 너 안돼 넌 진짜 죽었어 넌 진짜 죽었어 내가 오늘 보이시나요 사건 현장입니다 냄새 전 진짜 죽었어 도망간다 저 잠빠로 도망갔다 이거 불려놔야돼 이거 안으면 어떡해